안녕하세요 김성우입니다 오늘은 어프로치를 공부하겠습니다 어프로치는 앞 꾸밈음에 속하는 기법이죠 이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반음 아래서 상행 하는 어프로치와 반음 위에서 하행 한 두가지 방식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제 도에서 도샵으로 진행을 하죠 이 경우에 모든 슬로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음만 터링을 하시고 뒤에 음은 터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음을 꾸며줄 때 이렇게 앞에 음만 터링을 어프로치 음에 터링을 하고 원음은 터링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도에서 터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샵키는 옆에 사이드키 보시면 4개의 키가 있죠 그 가운데 뒤에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를 누르신 상태에서 요 키만 눌러주시면 도샵으로 전환이 되겠죠 앞에 도음에 터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샵키는 손가락만 움직여서 눌러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건데 볼륨은 뒤에 음이 더 클 수 있게 복압을 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번은 도샵에서 레로 진행을 하죠 도샵에서 도샵키를 놔주고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 도키를 놔주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두 키를 동시에 놓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이 경우에는 도샵키는 놓지 않고 도키만 놔주셔도 도샵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놓으려고 하다보면 조금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도키만 놔도 도샵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레에서 레샵으로 진행을 하죠 레샵은 미, 프렛하고 이명, 동음입니다 이름은 틀린데 음은 같은 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잡는 방법은 레 를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도 위에 또 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도 위에 키를 도키와 레샵키를 가끔 혼돈하실 수가 있겠죠 도 위에 키를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4번입니다 4번은 레샵에서 미 로 가는 겁니다 레샵키와 레키 두 개를 동시에 놓아주셔야 미가 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이 경우엔 키를 두 개 놓기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레 맨 아래 오른손 맨 아래키 레키가 되겠죠 레샵키는 그대로 잡고 있고 레키만 이렇게 손가락 세 번째 약지죠 약지를 이렇게 띄워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소리는 같이 납니다 똑같이 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미에서 파 로 진행을 합니다 해보죠 앞에 음만 텅잉을 하고 뒤에 원음은 텅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 파샵입니다 파샵도 보면 파와 파샵키는 크로스 핑거링이죠 그래서 음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나 여러가지 트리나 이런거 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에 보시면 레샵키 바로 위에 보면 두 개의 키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키 보시면 자개로 보통 씌워 있죠 작은 키입니다 두 개가 다 파샵키인데 위에 것은 3옥타브 파샵키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밑에 것은 팔을 누른 상태에서 약지로 이 손가락이 되겠죠 반지 끼는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레샵키 위에 있는 이 키의 작은 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파샵이 소리가 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소리가 끊기지 않고 파샵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파샵에서 솔로 갈 때는 이 키를 사용하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을 눌러주는 오른쪽 3개 중에 가운데 키를 눌러주는 파샵을 사용합니다 해보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솔에서 솔샵은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아실 수가 있겠죠 왼쪽 3개 손가락으로 맨 위에 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솔샵에서 라 로 진행을 하죠 마찬가지로 밑에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누르고 있고 솔 키만 이 키만 띄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약지만 띄워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음은 똑같이 나겠죠 계속해서 10번입니다 10번은 라에서 라샵으로 가죠 라샵은 C프레트하고 이명동음이죠 그래서 라 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사이드키의 맨 아래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라샵에서 C로 갈 때는 좀 다른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사용하셨던 라샵키에서는 두 개를 띄기가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편리한 키를 찾아보자 이런 뜻이 되겠죠 C를 눌러주고 8을 눌러도 라샵키가 됩니다 C프레트 음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C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 하나만 띄워주면 C가 되겠죠 그렇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C에서 도로 진행을 하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C와 도도 크로스핑어링이죠 이것을 띄고 도키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있죠 그래서 C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드키의 가운데키를 눌러도 도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C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면 도로 변화가 되죠 원래 C와 도키는 크로스핑어링이기 때문에 잡음이 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프로치 할 때나 트리를 할 때나는 이 사이드키의 가운데키를 눌러서 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도에서 도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도키를 그냥 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샵에서 래로 진행을 할 때가 문제입니다 도샵키는 기본적으로 다 띄는 거로 배우셨죠 근데 도샵에서 래를 갈 때는 다 띄었다 다 잡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래를 잡습니다 옥타브 래를 잡죠 옥타브 키까지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두 개를 띕니다 이렇게 두 개를 띄면 도샵이 되죠 여기서 그 래로 진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나머지는 옥타브 키만 눌러주는 중복된 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다시 이번에는 내려가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도샵에서 래 그 반대 동작은 래에서 도샵이 되겠죠 운지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에서 위에 두 개만 띄어주면 되는 운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도샵에서 도로 갑니다 여기서는 손을 다 띄어주는 도샵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도에서 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용했던 가운데 사이드키의 가운데 키를 누르고 띄어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게 훨씬 간편하겠죠 그 다음에 시에서 시프렛입니다 시에서 시프렛도 아까처럼 팔을 눌러주는 키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파샵키를 눌러도 같은 효과가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시프렛에서 라 를 갑니다 시프렛에서 라 를 갈 때는 라 를 누르는 시프렛키가 훨씬 낫겠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20번 라에서 라프렛으로 진행합니다 라프렛은 솔샵하고 이명 동음입니다 같은 의미라는 뜻이죠 솔샵키를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라프렛에서 솔로 진행합니다 마찬가지 경우죠 솔샵에서 솔로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새끼손가락만 띄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샵에서 솔프렛 솔프렛은 파샵하고 같은 의미죠 솔프렛과 파샵은 이명 동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파샵키를 누리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샵에서 솔프렛에서 파로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아까처럼 교체키 여기 작은 키 있죠 이 키를 누르게 됩니다 레샵키 위의 작은 키입니다 대개 보면 자개로 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에서 미 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에서 미프렛이죠 미프렛은 레샵하고 이명 동음이죠 레샵과 미프렛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프렛에서 레 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에서 레 프렛이니까 도샵음이 되겠죠 레 프렛과 도샵은 이명 동음입니다 같은 의미 되겠죠 그러면 레에서 다음에 도샵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키도 같이 눌러주시는 거죠 도샵키와 두키를 동시에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샵에서 도로 진행하는 거죠 레 프렛입니다 레 프렛에서 도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악보처럼 느리게 한 박자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박자 느긋하게 연결하는 연습을 하시다가 실전에서는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실전에서 사용하기 전에 느리게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